아이고, 이거 좀 봐. 너무 예뻐. 나는 이게 작품 같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너무. 그러니까 오히려. 내가 본 것 중에서 나는 너무 이게 좋아. 약간 허름한 듯. 이게 진짜. 우리 이제 무슨 사? 무슨 문학과? 아니 무슨 절 아까. 절은 또 나가야 되니까. 저기 세계문화유산으로 대응사를 가야 돼. 저장해서 나가야 되니까. 내가 보고 싶어했던 고택의 기와들은 다 새로 기계로 찍은 것으로 바꿔주셨는데 이게 간혹시 옛날 기와가 섞여 있으면요. 살아있어요. 기와들이 다 숨쉬고 살아있어서. 이것도 만져보니까. 숨쉬네요. 이것도. 이것도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. 기계가 아니네요. 기와가 기계가 아니면요. 저렇게 살아서 간혹시 이렇게 기계로 찍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기계로 찍지 않아서 저 처박 끝에는 기계 찍지 않아서 색깔도 고풍스러운 색깔이에요. 까만한 게 아니라. 아,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볼 줄을 몰라요. 그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선조들의 그 감각을 다 망치는 거예요. 막 페인트 칠하고 리스 칠하고 이게 막 기계로 뽑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참 너무 아쉬워요.